한비티비입니다. 2인훈련이 27일까지인데요. 이번꺼는 순찰하기 눌러서 순찰을 눌러주면 모든 순찰이 완료되면 여기 보시면 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주면 순찰 보상 패키지랑 은화 그리고 신화패 스키포인트 이렇게 받습니다. 이걸로 약조각도 사고 해야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은화 은화도 뭐 나쁘지 않죠? 네 약조각 샀습니다. 재난국으로 물자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고 나는 이렇게 딱 사고 싶은걸 삽니다. niew 올리고 올리고 아무도 안 오네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